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도 가리지 않는 편이라서.. 동갑. 아.. 이렇게 해서 했던 경우가.. 진짜요? 요새는 많이 써야 하는 거. 마스크! 맞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이세찬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이세찬 신부입니다. 네, 아, 그 카톨릭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례명은 뭐예요? 세바스티아노 세바스찬 아, 세바스티아노 세바스찬이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계신데 한국의 성당에 계신 다른 한국 신부님이 우리 신부님에게 한국식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이세찬 네, 이세찬 아마 그 세찬은 세바스찬이 세례명이니까 세바스찬을 줄여서 세찬 아, 이세찬 오, 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 만나서 자기소개할 때 네, 자기소개할 때 항상 이세찬으로 아, 그래요? 네, 알려줘요. 사실은 선생님이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역시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저 우리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라제스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세찬 신부님 혹은 그냥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괜찮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네, 신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 언제 처음 오신 거예요? 2014년 1월쯤 아, 2014년 1월에 한국에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에 왜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수도에서 원래는 어디, 어떤 나라에 우리 신부님 좀 모자라거나 사람들이 좀 없거나 이럴 때는 반려가 있었어요. 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네, 네. 신부님이 부족해서 네, 네. 인도에서 신부님, 수도자 신부님을 보낸 거예요. 오, 진짜요? 같은 회사끼리 또 좀 누군가 모자라면 그렇지, 그렇지. 회사도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한국에 수도자 신부님이 조금 부족했었고 네. 2014년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신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음 그런데 인도에서 어, 오케이. 우리 수도자 신부님이 몇 분 계신다? 일단 우리 신부님들이 많아서 아, 근데 한국에는 그 신부님들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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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아마 죽을 때까지 아, 그래요?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어디 보내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라 아, 보통 그래요? 그런 생각으로 와요. 저희들이 어디 보내든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그 나라에 가서 평생 살 수도 있다. 와우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아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는군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더 높은 신부님이 네, 높은 신부님 신부님한테 이제 거기 가세요. 로마, 로마에 아, 로마에서 발령을 내리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신부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 어땠어요? 어, 그래 뭐 한국? 한 번 가볼까? 아니면 한국 가야 돼? 우리 가족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원래 한국이 아니라 아 또 다른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아, 처음에는 다른 나라,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라고 했어요. 어디요? 아, 모잠비크 모잠비크에 가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근데 비자 문제 때문에 좀 걸려가지고 아 안 됐어요. 모잠비크에 그 비자가 안 나왔어요? 응, 잘 안 나와가지고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만 있었어요. 아, 신부님도 그렇죠. 비자가 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든 아, 잠깐만. 그러면 신부님들은 어떤 특별한 비자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비자예요? 똑같은 거죠. 아, 똑같은 비자예요? 네네. 근데 모잠비크에 있는 그 클라렉 수도원에서도 그 신부님이 필요로 초대를 했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좀 사람이 있냐고 응, 그래서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전화가 와서 좀...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제가 진짜 가고 싶은데 가볼 수 없어서 아, 아 좀 마음이 좀... 그때 그 나라의 언어 포르투기스, 포르투기스 아, 그거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배웠고, 그냥... 아, 그러면 그 모잠비크 그 나라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 준비를 하셨군요. 몇 년이나 포르투갈어를 배우셨어요, 그럼? 한 달? 개인적으로 하니까 본당에서 실습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중간에 아, 일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됐고 아, 모잠비크 말고 한국에 가세요, 라고 하니까 아, 이거... 나 모잠비크 가고 싶었는데, 사실... 한국? 아, 한국 어떤 나라지? 그래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아무... 아, 처음에는? 네네, 근데 신문은 일반적으로 읽으니까 알죠, 한국... 88년 그... 올림픽도 했고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기아이라든지 이런... 전제 제품들이 그런 거 다 알려져 있는 거라... 한국이란 나라로 바뀌었지만 그 신부님이 가야 할 나라가 그렇지만 한국이 뭐... 좋은 회사들도 있고 올림픽도 하고 큰 나라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않았어요 네... 그러면 2014년에 한국에 처음 올 때는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겠네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오자마자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오자마자... 고려대, 고려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 제대로... 초급부터 초급부터, 어, 1급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배우면서 거기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같이 일하는 신부님들 한국 신부님들하고도 한국어로 좀 이렇게... 네, 한국어로만 이야기, 대화하니까 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 연습할 기회는... 워낙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 신부님이 되신 거예요? 2012년 2012년? 네, 네, 네 그럼 2012년 전까지는 그냥 일반... 그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배워야 되고 있거든요 철학, 신학... 그리고 그런 거 다... 대학교에서? 대학교 아니라 신학교 신학... 신학학교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신부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일단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나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거 봐가지고 나도 많이 감동받아서 나도 언젠가 좀... 그거 가지고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멋있네요 와우... 부모님의 그런 멋있는 모습? 아마...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 우리 수능 같은 거 봐가지고 그때부터 소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이 가는 신학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국으로 생각하면 중학교... 16살? 아, 그러니까 15살? 16살 정도부터... 신학교를 갈 수 있는데 소신학교... 거길 이제 가신 거군요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어린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 번 어른이 되면 하고 싶다 그래서 신부님이 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어떤... 종교인? 네 또 종교 지도자가 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카톨릭? 원래 우리 집안이... 카톨릭 다 카톨릭 집안이고 아,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옛날부터 집안이? 아주... 집안이, 네 아... 자기 부모님들 따라가요 물론 한국도 부모님이 예를 들어 기독교 부모님이 카톨릭이면 아이들도 보통 같은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어요 부모님은 성당에 나가는데 아이들은 절에 가기도 하고 아예 안 가기도 하고 아예 안 가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종교 같은 경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카톨릭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톨릭 신부님이 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좀 한국 생활이 어땠어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느 누구랑 비슷하게 누구도 다른 나라에 어디 가면 처음에는 좀 힘들죠 그렇죠 적응도 해야 돼 힘든 적응이 좀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입에 잘 맞아서 괜찮았어요 그래요? 뭐 한국 음식이 괜찮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김치 김치 좋아하셔서 좋아하셔서 아니 그 인도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음식 자체가 여러 가지가 뒤김이라든지 뭐 양념 뭐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음식을 따로 찾아서 먹지 않아요 그냥 그 나라 음식만 매일 먹는 편이거든요 저도 가리지 않는 편이라서 동갑 그러면 음식은 잘 맞았고 맞았고 어 또 문화는 제대로 의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네 혹시 어떤 좀 네 문제가? 혹은 에피소드? 재밌는 일? 재밌는 에피소드보다 그 나이 차이 네 나이 때문에 그 우리 말 자체가 바뀐다는 거 우리나라는 데 해야 할 말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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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뿐만 아니라 오견뿐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다로 배워서 써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높임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반말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단어도 바뀌고 문법도 바뀌니까 아마 조금 한국어를 배울 때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네 더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조금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못 된 뭔가 있으면 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이해가 못 해가지고 아씨 라고 했던 경우가 진짜요?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라 좋은 사람이라 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경험이 있는 분이라 많이 봐주셨어요 이해를 해주셨지만 아이씨는 뭐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지만 어른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신부님한테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신부님은 그냥 생각 생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아이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기분이 아빴을 수도 있지만 뭐 워낙 또 좋은 선생님이어서 그냥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웃어버렸어요 아 아마 집에 가서 굉장히 기분 나빴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싫어하셨어요 반찬 아시면서 아이씨 나쁜 학생 이러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네요 아 그렇군요 또 있어요? 다른 또 다른 메모 때문에 사실은 메모? 외모 아 외모 아 네 메모 다른 어떤 버스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약간 좀 아라비아 아랫 아 아라비아 사람처럼 오케이 뭐 저기 저 이제 닮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중동에서 오는 사람처럼 그 말은 좀 닮았다 보니까 좀 아라비아 좀 가르쳐달라고 아 한국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보기에는 좀 아 몰라서 다 몰라서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 또 우리 신부님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어 그런가요 네 천사가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아 아 네 그렇군요 네 혹시 좀 좋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까요? 약간 이거 사실은 좀 좋지 않았던 계속 나한테 봐서 좀 공격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아 한 번도 보이면 괜찮은데 계속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있는 그 사이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보아 가르쳐줘 이렇게 왜 좀 겸손하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안 되냐고 왜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아니 근데 몰라서 못 가르쳐주는 건데 내가 아랍 사람이 아닌데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가 고향말하고도 다르고 어렵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조금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음악도 듣고 이것저것 예능보고 많이 보고 TV도 보고 특히 K-POP도 많이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다르겠는데도 어느 가수 좋아하세요? 가수가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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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승철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승철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이승철도 들었고 근데 다양하게 음악 자체가 좋아하니까 다양하게 음악을 들었어요 아 들었고 혹시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어요?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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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곱으로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defenders 이승철 이승철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ented 이렇게 했군요 지금 우리들은 원래 .. 내부늤 이승철 이승철 발음도 그렇고 아마 주변의 신부님들 모두 한국 분들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분들의 도움이 사실 큰 역할이겠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나주 남평 나주 남평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수도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님도 있고 아예 신부 되고 싶은 사람들 학생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질문을 하면 그런 역할 특히 우리 멘토 같은 건가요? 멘토 같은 거 그럼 앞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계획? 뭐가 있으세요?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인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년에 한 번 아니면 6년에 한 번 이렇게 인사이동 아 인사이동 회사를 옮기는 거 한국에서도 한 4군데에 수도원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어디인지는 지금 모르시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혹시 뭐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세요? 그 4군데가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부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군데 정도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부산에 사실은 없으면 우리 구도는 없는데 부산 많이 좀 재미있어가지고 아 사투리가 재밌어서 사투리가 좀 재밌어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재밌는 사투리 게임을 준비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뭘 좀 들려드릴 거예요 다섯 가지 사투리가 나옵니다 네네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게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보기가 충청도 있고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들어볼게요 너 뭐하나? 야 너 왜 그러나? 야 그거 딱 있어 내가 할 테니 자 이게 1번이었습니다 1번 이거 중천도 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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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번 들어볼게요 2번 뭐하노? 와그라시는데예 내가 한다 자 이게 2번이었습니다 부산 2번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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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아따 뭐하냐에 아따 왜그러냐에 내가 안당께 자 이게 3번입니다 3번 뭐던데유? 왜그려 저거 댕기러 가유 자 이게 4번이었습니다 오메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사실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네 한국에 오래 사셨지만 2014년부터니까 거의 7년 사셨지만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 지역에 가보지 않으면 자 마지막 5번 뭐하멘? 무사경하멘? 제주도 나라 가쿠다 자 이게 5번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되는 말이죠 제주도에서 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1번 충청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니 뭐하나? 야 니 왜 가나? 야 그거 딱 있어 내가 갈테니 어디? 충청도 충청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 맞다 자 2번 2번 들어볼게요 뭐하노? 보쌈이라고 와그라시는데예 내가 한다 이거는? 아닌데 강원도일 것 같은데 하하하하 자 정답 틀렸습니다 자 다 틀리고 있어요 3번 아따 아따 뭐하냐이 보완주 아따 왜그러냐이 내가 한단께 자 이거는? 광주 이거는? 네 이거는 정답입니다 3번이 전라도 사투리였구요 자 4번 뭐던데요 뭐던데요 왜그려 저거 댕기러 가요 자 이거는? 이거 이거 정전도 오 맞았습니다 당당당당 이게 충청도였습니다 그거였구나 충청도 자 마지막 5번 뭐하멘 제주도 무사경하멘 무슨 말인지 몰라 나가가쿠다 맞아요 5번이 제주도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제주도야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주도 한국말은 네 자 그럼 1번 2번만 맞추면 되겠네요 네 자 1번 다시 한번 네 뭐하나 부산 야 니 왜그러나 부산 아니고 제가 좋은데 야 그거 딱 있어 내가 갈테니 자 1번 자 2번 자 2번 뭐하노 왁을 하시는 데에 내가 간다 그거 부산인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부산이구요 1번은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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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4개는 맞췄네요 물론 여러 번 여러 번 듣긴 했지만 4개는 맞췄으니까 좋습니다 네 아 우리 한국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스피드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피드게임 자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퀴즈를 낼거에요 그걸 제가 맞추면 됩니다 1분 동안 10개를 맞추면 성공이에요 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응 포기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시작 한국말 할 때 이거 배운게 제일 중요해요 말할 때 자주 써야하니까 단어 네 오케이 이거 봤어요? 됐어요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자주 즐겨먹는 고기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고기? 네 삼겹살 불고기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주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신부님이 생각하는 거 먼저 성당 그 외에는 수녀님 그 하나님 교회 카톨릭 십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거 신문 미스 스마트폰 거울 오케이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에 고맙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몇 개? 7분 됐어요 몇 개 맞혔어요? 한 개 패스했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6개 맞혔어요 1분인데 아 1분이 좀 짧구나 시간이 두 번째 세트 한번 도전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닮은 두 명 쌍둥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뭘 해요? 일 아르바이트 맞습니다 당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김치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가기 위해서 어디 자주 가요? 편의점 맞습니다 먹고 다음에 뭘 마셔요? 술 물 우유 여기서 있는데 커피 이거 뭐죠? 안경 이거 뺐어요? 응 우리 어 뭔가 보이면 어 눈 아니 날짜를 알기 위해서 달려 맞습니다 어디 어디 타고 가요 많이?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내가 타고 왔는 거 지하철 맞습니다 요새는 많이 써야 되는 거 마스크 맞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시간 안 됐고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열 개를 다 했습니다 우와 성공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선물을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2번 2번 뭐지? 뭐죠? 치킨 치킨 이거 진짜야? 치킨 안 먹고 싶은데 아니 지난 신부님도 이번 주 역시 제가 치킨 쿠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식이라 아 언제부터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자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선물 자 뽑아보시죠 오케이 자 뽑았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1번 커피 커피 아 자 그러면 커피 한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도에서 오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라제스 신부님 이세찬 신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난리 밀든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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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geben